몇 시간쯤 되었지 여긴 어디지 아 네 방쯤 되었지 혹시 갑자기 너희 부모님 찾아오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니 Or something strange is happening to me Girl 이게 다 왜인지 몰라도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정신 줄을 놓은 듯해 글자들이 춤추고 나의 손끝에 구름이 닿을 듯해 구름이 닿을 듯해 I once again improve and love Your cloud Your blanket and my beautiful sun 구름이 닿을 듯해 네가 날 만지면 지문이 다 느껴져 네 혀에 나의 혀 닿을 땐 점막에 돌기 하나하나 신비로워 가만있어 향기가 날아가 목말라 좀 이따 내가 나갔어 물 사올게 날 갈아 안아봐 나 지금 거울 봐봐 네 얼굴 악마 같아 비밀로 해줘 이런 날 봤단 사실은 성냥이 닿을 듯해 이따 그날의 주인공이 감사합니다.